지금은 새벽 6시 입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노스 지역에서 사파리를 들어가려는 날이에요. 호텔에서 불러주는 투어로 가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앞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가격 흥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가 저 그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셨다고 하네요. 무야호! 안녕하세요.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와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하시는구나. 사장님 워트 워터 하나만. 땡큐. 와 싸다. 여기 되게 신기하네. 와 이게 스리랑카푸드에요? 뒤에 수출합니다. 오우 괜찮다. 이런 거랑 먹었어야 되는데 원래. 여기부터 먹어야지. 아 땡 감사합니다. 아 디스 버스? 진짜? 이거 타고 가래요. 200만원. 아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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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우와 버스 장난 아니다. 공주 앉으거든요. 자리가 없네요. 여기 앉아도 돼요? 약간 만화형에 나올 것 같은데 버스를 탔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에어컨이 일단 없어요. 3파트? 200인데 210 냈거든요. 시방 머슬러줘요. 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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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윌파트 정션 맞아요? 윌파트 정션 맞아요? 윌파트 정션 맞아요? 윌파트? 여기 가면 해주신대 이렇게. 저 형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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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아... 너무 배고프다 너의 밥을 먹었지? 아니 너는 학교가 있었나? 너는 학교가 있었나? 학교가 있었나? 학교가 있었나? 가장 어려운 것들은... 학교가 있었나? 와... 아침에 일단 시켰는데 이게 뭐지? 카레 카레? 응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먹어요? 이렇게? OK, you can make it 아, 이렇게 오... 오... This is chili,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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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마켓 사과를랑 마무리야? 이게 뭐야? 그냥 라면 같아, 카레라면 아, 근데 맵다 drink some water, drink some water too hot? not too hot not too hot 저기서 싸우네? don't fight, don't fight, don't fight 왜 싸워요? 우리 peace, love don't fight, don't figh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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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I can go there Yeah Do you know, I can't? No I can't even talk to you How was it? How was it? 와, 심지어 비 온다, 비 와 지프차는 왔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 지프차가 오네 근데 어쨌든 저 혼자예요 저 혼잔데 뭐, 혼자라도 해야지 뭐 갑시다 This car? 오, 페리 나이스카 근데 잘던 호텔에서 연결해주는 거는 4만 루피를 냈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15,000 루피 정도가 깎였어요 5만 루피 정도 5만 루피 정도 5만 루피 정도 5만 루피 정도 6만 루피 정도 5만 루피 정도 5만 루피 정도 완전 자연이다 여기 진짜 너무 매셔널 밖으로 입장 와 남자가 더 이게 화나고 멋있네요 와 와 진짜로 피어넌다 야생동물 저런 거를 보고 좀 우리도 알아야 돼 패션의 중요성 외모의 중요성은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남꽃들 다섯 마리가 저 남자랑 같이 있잖아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남자건 여자건 잘 꾸미고 좀 잘생기고 이뻐야지 그 이성을 좀 유혹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크로코다이? 아, 아니 이거 크로코다이 이건 블랙 어? 크로코다이들? 아 스마일러 시켰는데 안 보여 와 저기 있네 저거 와 완전 조그맣네 근데 우리가 저거를 크로코다이이라 부를 수가 있어 내가 하하하하 이 친구 밥 먹는다 뭐 먹어요? 오 저스트 원 저스트 원 캔디? 이게 뭐야? 신랑캔 구워 믹스 이거 믹스하라고요? 응? 야 뭐야 그냥 물때기를 먹어 먹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먹네 자기는 더 맛있게 먹네 뭐 양념 소스를 바르네 오 오 뭐 뭐야 헐 헐 와우 어메이징하다 더 마일드한 정글로 가겠습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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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치킨 고고고 장난하나봐 지금 우리 할머니핀빔만 가도 닭은 수백 마리가 있는데 지금 와 독수리가 있구나 오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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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엄청 멈춰져 있네 뭐 있나 보다 뭐가 있길래 멈춰서 사진을 찍지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가 있다고? 어디 다니는거야 그냥 나무밖에 안 돼 여기 도대체 어디 다니는거야 오 아 시 시 시 와 저기 있다 저거구나 와 진짜 신기해요 와 저거 진짜 호랑이다 겁나 좋아 아줌마가 너무 들떴어 지금 화장실에 왔네 화장실에 왔네 화장실에 아 너무 잤다 비싼 돈 대고 이렇게 와 자여도 되는건가 여기 원숭이들 겁나 많아요 싸운다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오 망했다 망했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뭔가 물릴 것 같아 뭔가 물릴 것 같아 이 뷰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와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대박 헬라우 봤죠 저 여자한테 말 시키는거 근데 되게 가물었다 이야 이쁘다 진짜 야생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다 정글 멍키 멍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네 알았어요 한국말을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네 알았어요 한국에서요? 네 얼마나 몇 년 일하셨어요? 5년 됐어요? 아 여기 사시는거에요? 네 여기 사시는거에요? 한국 어디 있어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일했어요 강원도? 네 전주 비디오 나오도 돼요? 아 그래요 전주에서 일하셨어요? 전주 전주 익산 비김밥 드셨어요? 응 한국 수험 다시 했었어요 다시 가고 한번 가고 싶었어요 먼지 가서 일하는데 아직 지방가 사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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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기 익산에 자전자 휠 그런 만족 힘들었죠 근데 네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게 좋아요? 한국에서 일하시는게 좋아요? 한국에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돈 많이 좋아 좋아 여기도 돈 많이 벌잖아요 어 그래서 나는 운전 많이 해요 아 운전하는 사람은 내꺼 아니에요 아 차가 본인꺼면은 돈을 많이 벌고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는 조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한국도 언제 가세요? 한국에 몰라요 오늘부터 세일 있어요 웹 아 웹사이트에 네 노동부에서 사람들이 만나려고 만나요 자격이 뭐에요 한국 가려고 하면 지금 수영했어서 이거 봤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사장님들이 봤어요 그리고 웹보고 두티 그냥 먹어요 네 먹어요 음 달? 달 음 맛있다 제가 김치 먹고 싶어요 김치? 콜럼보 아 콜럼보 있어요 네 콜럼보 한국 김치 한도 같이 친구 보내줬요 5킬로 다 먹었어요 다 먹지 5킬로면 저희집이 every year 100kg 김치 그래서 5킬로는 아주 small 내 첫업은 김치 여기에 김치맥이요 나는 다 알았어요 여기 이제 강원두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김치에 김치 안 ministmeden 다 먹어요 왜 김치 못 만들 수 있는지 김치를 만들 수 없다는 거 예 어마어마한게 가자 가자 아 한국인을 만난다니 계심지 그러네 갑자기 사파리 투어 끝나고 자기네 호텔로 가본 보겠냐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원 자연 한복판에 있는데 베리나이스 플레이스라고 저기에 도착한 건데 일단 방 구경하고 베리나이스 플레이스라고요? 바베큐 워스더 리그 왜 아 근데 너무 더운데 에어컨 how much is it 디너 바베큐 it's ok 가 아니라 진짜 바베큐가 하냐구요 근데 익스펜시브 14,000이면 비싸지 않나 5,000 아 햇빛이 너무 쎈다 간다 5,000 ok ok 그래 그럼 여기 자자 5,000 아 시원해 오 좋네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bye bye 일단 좀 잘게요 아 너무 필요하다 화장실 개빡 사네 약간 다 뚫려있네 잘 쉬었다 Ela desu 완전 자연 자연이네 Ok go 아무소바이트 아 아 뭐터바이트 아 아니иб 엔지 엘라라고 아 밖에서 엘리펀터 안 viene 아 진짜 대박이다 스미라고 아 이거 샤워실인가보나 오 바이크 베리 나이스하구만 앤틱 앤틱 베리굿 베리굿 시동이 안걸리는데 가자 여기 Telephone 기름을 좀 넣을게요 와 Lima 워ANT 비쥬 정말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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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오늘 새 티가 나와도 무서워가지고. 나이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너무 좋다. 미쳐 Katrina 진짜로. 이런데도 나있냐? 이런데도 나있냐? 이런데도 나있냐? 오 그렇구나 오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저 친구 사는 집이라고 하고 이건 코코넛인 것 같아요 코코넛 빈 코코넛 샌드백인가? 안녕하세요 저희 갈게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왜? 나는 헤맨 안 주고 나는 헤맨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왜? 브라더 아 진짜? 정말? 좋은 물 좋은 물 자 이게 뭐야? 아무것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얼마에요? 답이 있었네? 아베도스 여기서 좀 바다 구경 좀 하자는데 여기? 여기서 뭐 하시는거지? 오케이 네 갑시다 여기 내려가요? 네 크로코다일 네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이쁘다 안녕 냄새 졸러나 너무 추워가지고 열심히 먹으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몸도 못 가는거 봐 한잔 한 번 좀 하냐고 버튼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제가 열어주세요? 아니요 어? 뭐야? 하하하하하하 왜 이빨로 해? 뭐? 오케이 오케이 카카오 카카오 와..줄네 맥주 한잔 한 번 먹기 앉아 앉아 아 너무 낭만스럽다 그니까 disadvantage 한국에서 일어나고僅니까? 네 그니까요 죽을 때 내 집으로 가면 제가 정말 행복해 너 이제 행복해? 왜요? 내가 내 집으로 오시는게 없나 prayed 아뇩 아니 가지 왜 그래? 넌 너무 아름다워 내가? 네 아니 제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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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도착을 했고 저녁이 한 5분 정도 뒤에 나온대요 저녁 먹는 장소조차도 되게 좋아 헬로우 오늘 디노구나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일단 치킨을... 오늘 한 끼도 안 먹기 때문에 치킨 먹고 한 끼도 먹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같이 고상스러운 남자는 손으로 뭐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음 음 음 음 와 맵다 근데 미쳤다 개맛이다 와 이 펑킹거리 진짜 맛있네 근데 왜 이렇게 매워? 이 다리 완전 이거 약간 양념 숯불갈비 먹는 그런 느낌 나요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치고 내가 지금껏 먹었던 치킨요리 중에 제일 맛있어 아 맛있네 맵다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 강화청출해라 진짜로 이제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하루였고 어쨌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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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